우리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원단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작년에 보금치유와 24시 제자라는 응답을 받고 이제 24시 제자로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2021년에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눈앞에 있는 환경과 또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본단 헌단과 237나라 우리 보고 말하는 언약적인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대지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우리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에 대한 절대의 믿음과 또 절대의 순종의 영적 사세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대지는 우리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입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우리 10편 50편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우리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의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크고 은민한 일까지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들님들이 한 해 동안 기도의 입을 열어서 날마다 영적인 대진표를 바꾸면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우리 삶 오늘 속에 있는 삶입니다 이 삶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 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오늘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삶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는 삶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성교 속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오늘 속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추시키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삶 오늘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2021년도 이 첫 수요예배를 이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노님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그 생각 속에 지난 12월 달에 주신 화요집회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원의 성노님들과 랩런트들이 2021년도에 하나님의 삶 오늘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 삶 오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와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노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삶 오늘 속에 있는 삶이 무엇이고 또 삶 오늘을 붙잡아야 될 참된 이유를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예배 속에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단의 말씀 속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과 예배 속에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것은 초대교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의 제자들은 말씀 이전에 항상 복음 속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고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항상 전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138의 언약이었습니다 138의 언약이란 것은 오직 그리스오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라는 것은 사도의 1장 1절 말씀의 갈보리산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오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오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재앙이 떠나가고 또 사단이 결박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마누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참 왕 되신 그리스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를 붙잡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감남산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에서 계시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세계보금화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 또 만민에게 가서 보금을 전파하고 그리스오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어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대 속에 이삼칠나라 보금화를 붙잡고 전도와 성교라는 미션을 붙잡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의 일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가다라빵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위해서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뭐냐면 갑자기 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주변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중심이 되고 그리소가 주인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만큼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새가족들을 볼 때 이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그 새가족 마음 속에 복음 메시지가 확립될 때부터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확립됐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소는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이 건세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그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답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말씀 속에서 현장의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미션이 새가족들이 이 복음 메시지가 확립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양육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양육받은 새가족은 금방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맞는 삶을 살고 또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데 현장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는 새가족은 교회를 계속 다녀도 또 예배를 계속 들여도 강단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개인 양육, 다락방, 또 지교회라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 있는 삶 이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하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 있는 삶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또 예배 중에, 또 예배 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미리 20분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여도 우리 20분 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동일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질문하냐면 주중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업이고 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 대교구에서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 남자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욕기의 우리 42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라고 욕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5절 말씀에 응답을 받은 것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실감나게 체험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초등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아직 잘 모르는 시기니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 듣기 전에 말씀 제목 옆에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쓰면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하게 말씀만 들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쓰면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전에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울왕과 다이왕이 나오는데 사울왕의 가문이 점점 약해지고 또 점점 세태해지고 또 다이상의 가문은 점점 강해지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울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또 심지어 신을 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았는데 다이왕은 항상 여호와께 물어보는 랩런트였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응답받았던 그 경험까지도 내려놓으면서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랩런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영적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대살로니카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카 교회 제자들은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또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우서 우리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완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단 때에도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의 상황과 또 환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믿고 아멘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맞아지는 한 해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또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한 주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우리 5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사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고 또 어부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이야기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진짜로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이 없을 때는 물고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밤새서 노력해도 말씀이 없으면 결국 빈배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분명히 환경과 사항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고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또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에 실천하고 도전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았는데 실천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을 때 나름대로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적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말씀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해 첫 주일 예배 속에서 백배의 결실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는 그 주일 예배 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올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주시고 그 채워주는 것이 두 배가 아니고 또 다섯 배가 아니고 열 배가 아니라 백배의 결실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또 가시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밭들을 제거하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로 체질될 수 있도록 오직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새롭게 다가왔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밭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백배의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벽돌 식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삶 오직 속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고 또 예배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그 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른 행동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 청군천사가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흑암의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가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이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욕기의 우리 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욕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어느 날 나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열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열 명의 자녀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마지막으로 지금 몸이 건강한데 내 몸에 종기가 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사단이 잘 알고 그 생각하던 대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회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원리스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랩런트 신학교를 입학한 연도가 2009년도였는데 그때 랩런트 신학교가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입학 예배를 드리는데 유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듯이 기도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는 식의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달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누리는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또 일을 할 때 주로 하는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인만회로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기 원하시고 52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 가장 감사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들었던 말씀은 생각조차 안 하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것을 구하는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우리 교회에 주신 7가지 비전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문자나 우리 카톡으로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보았을 텐데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제1, 2, 3 알리투시 응답의 현장이 되도록 그 다음은 본당 헌당과 237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2021년도 교회 조직과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각 가정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또 랩런트 문화센터와 헤미피아와 유니얼드가 7편장을 살리는 플랫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께서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맡으신 집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이러한 기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날마다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속에 또 합심기도와 집중기도 속에서 개인이 그리고 함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성교 속에 있는 삶이 남아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갇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서 함께 영적으로 원니스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우리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세의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삼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 교회에 열어주시고 또 교구와 또 부서와 기관에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성교제이고 현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가는 발걸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노마서 우리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이 성교지라고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 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부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성교인 것입니다 이 성교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237나라 보금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 속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성교를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교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성교를 멈추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37나라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붙잡고 237나라를 놓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237나라 보금화가 우리 마음 속에 없다면 일반 교회의 모습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도 성교라는 마음도 있고 성교라는 전도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교회의 성교고 내 교회의 전도라는 범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237나라 보금화라는 이 범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전체의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도 제자를 통한 237나라 보금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나라 보금화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237나라 보금화 속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237나라 보금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락방 안에 미자립 교회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는 미자립 교회를 미래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 미래의 교회들이 힘을 얻고 자립해서 237나라의 문들이 여는 그 시간표가 보여지게 되고 또 1천만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빈 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보이게 되고 또 랩노트 제자들과 랩노트 성교사들이 앞으로 서미스로 일어나서 세계의 보금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전도와 성교 속에 있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또 237나라 보금화의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삶 오늘 속에 있는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달합방 전도 운동 속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조용하게 또 내실 있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본인들이 은혜받기 위해서 예배와 훈련 속에 집중하면서 삶 오늘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 오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한금어장인데 전도자가 없어서 보금전환자가 없어서 사각지대가 되고 또 재앙지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치유받을 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증거로 그 사람이 보금으로 변화가 되고 치유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개인 양육으로 시작하는 것이 달합방으로 지교회로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수준의 삶 오늘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오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랩런트들과 청년들까지 이러한 전도자의 삶 오늘 속에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원단의 말씀과 또 52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오늘의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